종로구가 올해 12월까지 친환경 녹색 주차장 조성에 참여하는 민영 주차장에 공사비를 지원합니다. 친환경 녹색 주차장을 신청하는 민영 주차장에는 주차장 한 곳당 바닥 포장과 조경 공사 등을 구청이 지원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 공사비의 10%는 본인이 부담해야 주차 면수별 지원금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5년 이상 친환경 녹색 주차장으로 관리 유지해야 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해야 합니다.